요로결석이란 무엇일까? 요로결석이란 콩팥, 요관, 방광처럼 소변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기관들의 결석이 말 그대로 돌이 생겨서 소변 배출되는 게 지장을 받고 격련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독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는 거죠. 요로결석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소금이 있는 비이커에 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이쪽은 물을 조금만 붓고 이쪽은 물을 충분히 이 정도를 부어서 소금이 넣는 정도를 보면 물의 양이 적은 것은 별로 녹지 않고 침전이 많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물의 양이 많을 때에는 소금이 물에 잘 녹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로결석은 소변에 결석이 잘 생기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정상적으로 녹아서 배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수분 섭취량이 적으면 잘 생기는 성분들이 잘 녹지를 않으니까 침전이 되어서 결석이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결석의 형성 과정이고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몸매 관리를 위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많이 하고 수분 섭취도 별로 하지 않고 식사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탈수가 돼서 몸 안에 결석 생기는 성분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전이 생기면서 결석이 생겨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했었던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사람의 몸에서 나온 볼들. 요로결석은 요괄에 생기는 요관결석. 사슴뿔처럼 생긴 신장결석. 둥그런 모양의 방광결석 등이 있으며 작게는 0.1cm에서 크게는 10cm에 달하는 것도 있다. 밤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고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 칼슘과 수산이 차곡차곡 체내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혈액의 작은 핵과 만나 서로 달라붙어 뭉치게 되면 단단한 돌, 즉 결석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콩팥에서 생긴 결석은 소변을 따라 요관을 타고 내려오는데 결석이 요관을 막을 경우 소변이 막히고 요관에 격련이 일어나면서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로결석에 걸리는 환자 수는 얼마나 될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비뇨기과를 찾는 환자의 약 30%가 요로결석 때문이라고 하는데 최근 25년 사이 환자 수가 약 3배나 증가했다. 또한 요로결석은 높은 재발율로 악명 높은데 1년 안에 재발하는 환자가 7% 5년 안에 재발하는 환자가 무려 50% 이른다. 그렇다면 요로결석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요로결석 환자 수가 날로 증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식습관이 석우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처럼 고기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유제품과 같은 고단백, 고칼로리 식품들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체내 요산 축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로결석이 생기는 아주 위험한 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겪어본 사람들은 출산의 고통보다 통증이 더 극심하다고 얘기하는 요로결석. 하지만 일부의 환자들은 통증이 없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요로결석을 방치할 경우 어떻게 될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요로결석이었던 40대 가장이 통증이 적어 방치를 했다가 한쪽 콩팥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제거 수술을 받았고 항료병을 앓던 50대 여성은 요로결석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결국 사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요로결석을 방치할 경우에는 신후신념, 농신증, 폐혈증, 수신증 등의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로결석의 치료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흔한 치료법으로는 충격파로 결석을 부수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충격파 쇄석술이 있으며 다음으로 방광을 통해 유관까지 내시경을 집어넣어 돌을 깨는 내시경 시술. 마지막으로 다른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폐를 절개해 돌을 직접 꺼내는 복강경 수술이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수술을 통해 환자의 몸에서 꺼낸 2cm 크기의 요로결석. 그러면 요로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선 뻑뻑뻑이랄까?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많이 마시는 거죠.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충분한 물을 마심으로써 요로결석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고요. 물을 잘 마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직접 마시시네요. 같이 소리 지나칠 수 있는 요로결석. 심한 경우 폐혈증으로 손발을 잃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물을 나눠드렸는데 물 마셔야겠습니다. 물을 나눠야겠어요. 그동안은 이렇게 안 드시다가 갑자기 닿으면 일제히 물을 빼내주시고. 저 역시 수분 섭취를 안 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자꾸 다른 음료수나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물로서 섭취할 때 요로결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물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요로결석이 최근 25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생활 습관인데요. 우리가 찜질방, 사우나 가서 땀을 많이 흘리지만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음식을 짜게 먹고 또한 다른 나이부터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죠. 이 모든 것이 요로결석의 원인입니다. 물만 많이 마셔도 이 모든 것을 희석시킬 수 있죠.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마시는 물 한 잔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비타민 사용 설명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신종 플루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잊고 진에다가도 뉴스에서 부작용 났다든가 사망 소식이 들을 때마다 정말 놀라게 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분도 이것 때문에 아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건 씨가? 그래요? 괜찮아요 지금은? 지금은 다 완치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 놀랐는데 지금은 건강합니다. 그래요? 처음에 많이 놀랐죠? 네, 많이 놀랐죠. 저는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조건 씨 아프면 안 돼요? 네. 잠시 후에 자세한 경험담 저희가 나눠볼 예정이고요. 신종 플루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상한 정보들이 많은데 그런데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100%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비타민의 노하우로 정리해본 건강매뉴얼. 알면 알수록 건강해지는 비타민 사용 설명서. 임신부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논란이 그만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타미플루의 부작용은 아닌지. 지난 10월 27일 신종 플루 완벽 대응을 위해 열린 정부의 비상대책회의.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실체 없는 소문과 늘어가는 사망률. 게다가 스타들의 감염 소식까지. 과연 당신은 신종 플루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항바이러스제, 예방 백신. 이들만이 신종 플루의 공포에서 당신을 구해줄 수 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신종 플루.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에게 의미가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에 관심을 께서 드립기 바랍니다.